네가 나한테 부탁하러 올 줄은 할 생각도 못했는데... 그럼 이제부터 생각해봐 뭘 쳐다봐? 디엠! 뭐하는 거야? 둘이 아는 사이요? 그렇다면 어쩔 건데? 난 남자친구다. 넌 뭐야? 내 집에 남자친구를 데려왔어? 진정해. 난 괜찮아. 야, 하네사가 가라잖아. 거절당해서 속상한 건 이해하겠는데 뭐 없지겠어? 원한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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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파티에 와서 날 이 꼴로 만들어? 미쳤어! 네가 먼저 시작했어! 딘! 제발! 그냥 가자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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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딘! 이제 가야돼! 질투하지 마, 새끼야! 네가 뭘 모르나 본데, 쟨 원래 내 거였어! 야! 야! 이거 빨리 경찰되봐요! 빨리! 야!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사람을 죽일 뻔했어! 난 네 편이야! 내가 언제 그렇게 해달래?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는 건 정말 싫어! 그 놈을 왜 오빠 친구라고 말했어? 그러니까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던 거야! 사귀었다고 말하면 네가 화낼 게 뻔하니까! 알아? 네가 가만히 있었으면 잘 됐을 거야! 일단 경찰이 오기 전에 어디든 잘 곳을 찾아보자! 그리고 해 뜨면 갈라지자!